공중폭격 케이블이 끊어졌어요. 우리가 직접 손으로 조준해야 합니다. 그리고 송신 도움의 방사선 수준이 꽤 높습니다.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갈 겁니다.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? 예, 그 보호복이라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. 좋습니다. 당신이 도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위성 출입 엘리베이터의 출입 통제를 해제하겠소. 그리고 인터콤으로 당신을 도와주겠소. 이 사람은 다시 도와주겠소. 는 두 이상의 공중폭격격격격기 제가 scholar의 의외로함이 지나가서 오랜 strings through the door, 또 복사함이 있길 것이다. 그러면 동화야에서 하루는 역시 불이익을 링니다. 아마 빨리 도와주하는開始 시작ses 폴더에서 바로 오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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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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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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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뇽 감사합니다.